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회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. 조직위원회는 안전한 대회를 위한 방안 대책과 대회 운영, 온라인 상품 판매 등 수익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에 들어갔습니다. 또 지역 주민과 청소년, 관광객 등 25만 명의 관중 참여를 목표로 K컬처 문화 행사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. 청소년 올림픽은 내년 1월 19일부터 2주간 평창과 강릉, 정선, 횡성에서 열립니다.